밤의 괴물들은 술에 취한 여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광기를 드러내고 온몸으로 분노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입니다.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의 해변을 기분 좋게 산책하는 사람부터 억지로 마신 술을 토하고 그 토사물을 상대방에게 건네는 사람 지구대에 앉아있는 친구들 풀밭에 누워있는 사람 골목에서 노상방류를 하고 있는 사람 산발을 한 채 이빨을 드러낸 사람 등이 있습니다. 무방비해 보이고 위협을 가하기 쉬운 상황인 밤의 밤의 괴물들은 오히려 상대를 향해 끔찍한 반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인물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언제든 다시 뒤섞일 것 같은 상태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. 화면 안으로의 완전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함께 연출하면서 유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을 기대했습니다. 소Я 출발했습니다. 기원상편에 이걸로 내다